자 전구의 메가스터디 회원 수험생 그리고 예비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영어영역 김기훈 선생입니다. 자 이제 천일문 고등 그래머 교재가 드디어 출간이 됐고 이거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교재가 왜 만들어졌고 어떤 특징이 있으며 또 이 교재를 가지고 저자 직강을 하는 것이 다 수강했을 때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자 그런 OT 간단히 하는 시간 갖고 그리고 바로 개강 강의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이제 교재 표지는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천일문 고등 그래머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고등이라고 딱 붙어 있죠. 이거는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가장 충실하게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자 당연히 문법 전반에 걸쳐서 완벽하게 정리를 하는데 자 이게 교재나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난 완벽하게 정리했다. 시험은 네가 알아서 봐라. 이게 아니라 시험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게 확실한 응용력을 길러서 여러분들을 시험장에 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교재와 강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선생님 내신 문법이면 뭐 객관식 정도입니까? 아니요. 서술형 주관식까지 완전 커버하고 그러면 수능업법은요. 그것도 당연히 하죠.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문법에 대해서 총망라 해서 여러분들을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문법 교재를 가지고 유일무이한 절대신공의 고등문법의 최고의 실력자로 만들어주는 교재와 강의입니다.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데 이 강의는 천일문 기본편을 수강하고 바로 이어서 듣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천일문 기본편 교재라는 건 구문 교재예요. 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라는 말의 짜임에 대한 거야. 그러니까 영어라는 말의 짜임에 대해서 똑바로 잘 파악을 해야 즉 똑직해 읽음과 동시에 확실하게 이해를 하는 이런 해석 능력을 제대로 갖출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영어 실력이죠. 그런데 이제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어라는 말의 규칙입니다. 사실 우리가 규칙만 알아서는 뭔가 잘할 수가 없죠. 축구 규칙을 잘 안다고 네가 축구를 잘할 수 있겠니? 아니면 수영 배우기 전에 좀 뭔가 수영 어떻게 하는 거다. 자유영 할 땐 팔 돌리기 어떻게 하고 음파 음파 하면서 호흡 어쩌고 어쩌고 이런 걸 백날 배운들 실제 물 속에 들어가서 킥보드 잡고 물장구를 치고 이런 식으로 실제 물에 빠져갖고 호우적 대전이면 수영을 잘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일단 영어부터 잘하고 해석부터 똑바로 잘 되도록 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천일문 기본이 모든 영어의 시작이라고 내가 제시를 하는 거고 그게 끝나자마자 바로 넘어가서 영어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지금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영어라는 말의 규칙. 그치? 그런데 이 규칙에 대해서 사실 알아둬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죠.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규칙이니까 그것도 우리말도 아니고 또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도 아니고 외국어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규칙들에 대해서 제대로 잘 배워야 되는데 한 번에 배워 끝내야 되고 그치?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어 시험을 치를 때 수능 어법성 판단도 거의 언제나 50%대 60%대 아니면 더 떨어지기도 해요. 정답률이 한 문제 나오는데 그렇지만 사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까지 11번의 내신 시험을 치르는 동안 주관식 특히 서술형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삐걱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점수가 뭉텅이로 깎이고 전교석자가 확 밀려버리는 이러한 경험들 사실 최상위권을 비롯해서 누구나 다 해본 바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대처하기 위해서 사실 뭐 범위가 주어졌을 때 주어진 범위에 대해서 제대로 몇 번이고 반복을 해서 거의 암기할 정도로 준비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이게 이해를 하고 암기하는 것과 이해를 하고 대처하는 것과 그냥 무턱대고 암기하는 것은 정말 커다란 차이가 있죠.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는 실수조차도 용납하지 않고 모든 걸 제대로 다 수행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바로 천일문 사실 구문교제를 하면서도 문법과 교집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전문 문법에 대한 걸 다루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반드시 선수 교재로 강의로 천일문 기본을 듣고 자 이렇게 천일문 고등 그래머로 넘어오는 것이 맞는 순서라는 걸 우선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문법을 총 101개 유닛으로 만들었습니다. 101개 유닛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반드시 영어를 제대로 잘하는 데 있어서 영어라는 언어를 잘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영어 시험을 잘 치르는 데 있어서 알아둬야 될 것들을 101개 유닛으로 세분화시켰고 자 그 101개 유닛 속에 영어에 대해서 알아둬야 할 또 어떠한 시험이든지 문법과 관련돼서 다 맞춰낼 수 있는 그러한 모든 테마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결하지만 완벽하게 끝낸다. 이게 바로 교재와 강의의 기본적인 모토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예문이 중요합니다. 이 천일문 그래머 문법책을 쓰면서 이 세상에 수많은 문법책들이 있는데 또 한 권을 보태는 게 과연 의미 있는 일인가? 전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죠. 왜냐하면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 중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수십 년 전 교재에서 사용했었던 그 수십 년 전 교재는 또 저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쓰여졌었던 문헌에서 발취된 혹은 원어민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정말 영어답지 않은 자 그러한 예문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교재들에서 예문들이 좀 더 세련되고 현대적으로 좋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쉬움이 남았었죠. 그래서 이 교재를 쓰기로 결심을 하면서 뭐 항상 모든 교재는 내 혼자 못 씁니다. 우리 연구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한 결과 그럼 예문을 일단 교과서 그리고 수능평가원 또 고등학교 1, 2학년 때 보는 학력평가 전국여럽 학력평가 거기에 나왔었던 기출 지문에 그러한 문장들을 가지고 문법책을 만들자. 그래서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예문이 정말 가장 현대적이고 가장 참신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험이든 시험을 치를 때 마주 대할 수 있는 사실 이런데 기출이 됐다는 얘기는 한 번 필터링이 된 거잖아요. 영어로서의 어떤 손색이 없는 것들일 거 아니야. 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예문들을 구성했다라는 거. 알겠죠? 화면에 나타난 것처럼 자 이런 이 뭐 가령 뭐 삼형식 문양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학력평가 기출 응용됐다는 얘기는 기출 지문에서 나온 걸 뽑아서 썼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예문을 구성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얘기했죠. 문법 전반의 체계를 세워가면서 그 안에서 자 수능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치러진 게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강산이 3번이 바뀔 정도로 오랫동안 되었는데 자 수능 업법성 판단 문제가 두 문제 쭉 출제되다가 자 45개 문항으로 줄어들면서 이제 한 문제 고정돼서 나오고 있는데 야 그러면 두 문제를 출제하건 한 문제를 출제하건 대학 입시 우리나라 정규 교육과정 초3때부터 시작해서 고3 끝까지 했었던 그런 정규 교육과정에 있어서 마지막 최종 결정판으로 수능 시험을 치르는데 거기서 업법 문제를 한 문제 낸다고 한다면 정말 중요한 거 되겠죠? 자 그 중요한 것들이 30년 이상 동안의 족보가 쌓여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천일문 고등 그래머를 하면서 업법성 판단에 대한 포인트 명확하게 말하자면 수능 기출의 업법성 판단의 완벽한 족보를 알려줄게요. 그러면 앞으로 수능이 존속하느냐는 그렇죠. 당연히 그 안에서만 나옵니다. 자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완전 체득시켜줄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완전 체득이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출제했을 때 명확하게 출제 의도를 읽어내고 아 이걸 묻고 있는 건데 아 이거구나 하고 100%의 확신을 갖고 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문제가 수능이나 평가와 학력평가 기출을 완벽하게 분석을 하고 더 중요한 건 전국 고등학교 내신 기출 문제를 우리가 입수 가능한 건 죄다 입수를 해서 지난 10여 년간 분석을 하면서 세드에서 만드는 교재에 다 이렇게 반영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문법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시합을 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걸 바탕을 해서 각 챕터가 끝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제시되는 연습 문제들 자 그것들을 정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객관식 그리고 서술형 주관식 모든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출제되는 내신의 그러한 세부 유형까지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그런 챕터에서 이러한 문제들로 연습 집중적인 드릴을 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뭐 이보다 더 좋은 건 있을 수 없다라고 나는 100% 확신합니다. 그리고 교재를 펼쳐보고 강의를 들어가면서 그러한 확신이 헛된 뭔가 과장이 아니었음을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전적 예문을 가지고 문법 학습을 하고 그런 다음에 당연히 우리가 구문에서 배웠던 것을 적용시켜서 정확하게 문법적인 규칙만 담아낼 게 아니라 그 예문, 그 문법적 규칙이 담겨진 예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빠르고 정확한 독해력 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게끔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놀라운 그런 어떤 정교하고도 놀라운 그런 해석 능력 엄청나게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이 향상돼 있음을 깨닫게 될 거예요. 시험을 잘 보는 건 당연한 거고 자 그래서 더 길게 얘기할 거 없고 이렇게 천일문 고등 그래머 이제 신간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오랫동안의 기획과 지필 과정을 거쳐서 세상에 선 보이고 책이 나오자마자 여러분들과 함께 메가스터드를 통해서 저자 직강으로 시작합니다. 자 이 강의가 이 교재와 강의가 다 끝나게 되면 자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본급 최강의 자 그러한 문법 실력, 문제 해결 능력 이거를 반드시 갖추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1강에서 본격적으로 쭉쭉 진도학습해 나가고 내가 이야기했었던 것들을 실제 여러분 자신한테서 구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 강좌에 대한 OT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훈 선생이었습니다.